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밖으로 옮겨 촬영합니다 잡음이 있을 건데요 혹 거슬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산나루라 이름 붙이고 사는 이 집에 손님이 오시면 우선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십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표현하시죠 집에 붙인 산나루란 현판 이름처럼 산과 숲이 병풍처럼 둘린 공간에 망루처럼 집을 짓고 사는데 사철 꽃과 열매가 끊이지 않은 곳에 반려견 진돗개 3마리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니 좋은 점만 보이지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기에 살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우선 제가 24시간 에어컨을 키고 살아야 하는 자카르타에 살 때 자주 아팠어요 좀 넓은 작업장도 필요했죠 도심의 주택 렌트비가 너무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다시 1년 단위로 나누어 주제를 찾아 작품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 생활 10년 후에는 국내의 산동네로 돌아간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몇 가지 사정으로 이 산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기온과 풍광을 몰랐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건축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아내와 저는 타국의 일꾼들 더불어 1년에 걸쳐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한 얼마 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침 저녁은 물론 때마다 여기 사는 것이 뿌듯합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늘 되내죠 가장 큰 이유가 겉으로는 풍광인데요 속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직업인 예술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작게 벌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산나루 텃밭에 과실수와 뿌리식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콩이라 불리는 카사바가 있습니다 이 카사바는 전 세계적으로 구군식품 1위입니다 카사바가 없었더라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많은 지역민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란 평이 있을 정도로 신콩의 역할이 큽니다 2위가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집에도 바나나가 있고요 반 맛, 감자 맛, 그리고 고구마 맛이 섞인 이 신콩은 쪄 먹거나 구워 먹고 떡과 전 그리고 죽과 밥도 가능합니다 뿌리를 캐고 나무는 30cm 정도 잘라서 그 자리에 툭 꽂아 놓으면 10여일 후면 싹이 트고 자라 약 9개월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오래 둬도 되니 필요할 때 캐서 활용하죠 잎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고요 신콩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암튼 텃밭의 과실수와 수확물들이 생각이 바뀌게 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굶지 않겠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자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던지요 취의를 견뎌야 하는 엄동설한과 굶을 걱정이 없다는 것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기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산동네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도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인 전체가 행복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에 나와 있지요 제가 8년 동안 겪어본 이웃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도 다툼을 보지 못했고 아이 야단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이들 중에는 돈을 습관처럼 빌리고 곤란한 상황이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 습관인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눠먹기 좋아하는 정서가 잘못 발휘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함 때문인지 틈이 보이면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는 동서고금,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늘 있던 것이니 특히 타국사리로서는 그저 조심하고 살 뿐입니다 본래 이야기 방향이 엇나갔는데요 제가 여기 살면서 확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유랄까? 삶에 관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60대란 나이에도 그렇지만 가급적 가치를 따져 일을 하고 지금을 최선으로 즐기자는 것입니다 미래 때문에 지금을 소홀하기보다 지금을 더 즐김으로써 미래를 기약하자는 것이죠 돈에 관해서도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직업으로 볼 때 예전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부자가 아닌데 앞으로 부자될 일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가진 것으로 또는 수익에 따라 그만큼만 마음 편히 누리자는 것이죠 환경이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 분명하지 싶습니다 겨울이 없는 곳, 신콩을 비롯해 텃밭의 농산물들이 사람 마음을 이리 바꾼다는 것을 현실 체험한 것입니다 SNS 덕분에 우리는 조석으로 삶의 지침이 되는 좋은 글들을 접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귀하게 안 여길 정도죠 문제는 마음 먹기와 실천이지 싶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진 만큼 즐기며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고심하기보다 현실에 만족하고 충실한 것이야말로 행복의 척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의 방식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자의 세계를 모른 탓도 있겠지만 찾기에 따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누릴 폭이 넓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물론 부자이고 또 도심에서 편하게 문명을 누리는 분들의 복, 그 다름을 존경하며 축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자들의 별전은 대부분 외곽 자연 속에 있고 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주말이면 자연을 즐기기 위해 자연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제가, 저를 향해 이 영상으로 작정하고 칭찬하는 중입니다 이해하시죠? 자신의 삶이 풍경이 되는가를 돌아보라 한 소설가의 강연 속 한마디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자기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자기를 잃어버린 일 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답게 산다면 항상 그 삶이 풍경이지 싶어요 풍경과 함께 살면 쉽게 풍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처음입니다 자연 속에 살지 않아도 마음 안에 풍경을 담고 살면 그 또한 풍경일 것임은 제 믿음이고요 사람의 표정이 다양하듯 자연의 표정은 참 다양하더군요 제가 지금 사는 산마을처럼 늘 녹색 물결이며 나무 끝에는 사철 새잎이 나고 매일 아침 떨어진 낙엽을 보는데 거기엔 때마다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요 무언 속 자연과 마주하는 이야기 참 괜찮은 소통이라는 것이죠 때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지만 언제라도 사람의 희망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라도 감정을 열어놔야 하지 싶네요 저는 2020년 조명섭 가수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 불문 많은 분과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섭 가수의 랜선 아빠를 자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랜선 아들 조명섭 가수가 만약 심신을 쉬고 싶다면 기왕이면 좀 멀리 이곳으로 날아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인기 대중 연예인이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나 나훈아 가수가 일부러 틈을 만들어 세계의 오지를 여행했듯 언젠가 재충전이 필요할 때면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을처럼 산들산들 부는 바람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 때문에 좀 늘어진 삶의 이야기를 영상 안으로 드렸네요 끝으로 이번에 발간한 책 명천의 선한 영향력 194쪽에 실린 작품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